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. 동네 하천에 나왔는데 오늘 바람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어포기도 놔보고 빛대질도 해보고 물고기도 잡고 같이 관찰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. 자 여기고요. 와 물고기가 안 보이네. 어 안 되는데 애들한테 물고기 아이들한테 물고기 보여주려고 왔는데 어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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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엄청 많네. 저쪽에도 한번 가봐야지. 자 이 어포기를 놓을 건데 어포기를 놓으려면 일단 미끼가 있어야 되겠죠. 제가 미끼는 지렁이 한번 찾아볼게요. 너무 젖은 데는 없고 좀 마른 데 있어. 지렁이 일단 먼저 찾아야 되는데. 지렁이 찾아봐. 지렁이는 이런 데 막 파면 나오지 지렁이. 지렁이가 안 보이네. 이쪽 지렁이 있나. 음 없네. 음 없네. 자 한번 찾아봐도 없어서 과자를 구셔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. 구셔. 과자 여기다 넣으면 돼. 부셔. 과자. 과자 부셔. 여기다 넣어. 그렇지. 너? 그렇지. 됐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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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힘주는 거 봐. 그렇지 너. 이게 물고기 주는 거야 이거. 알았지? 이제 이거 주면 물고기가 이거 먹으러 올 거야. 여기 또 있어. 이제 됐어. 끝. 자 이 어포기는 수심 좀 나오는데 저쪽에다가 설치해 줄게요. 여기 물고기 많으니까 여기다 설치하자. 우와 차갑다. 엄청 차가워. 상아 보인다. 우와 차가워. 여기다 딱 설치해 주고. 이따가 와서 보면 엄청 많이 잡혔을 거야. 아 차가워. 이제 물고기 잡아보자. 어우 차가워. 고기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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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들어가는 거 보여? 고기들아. 고기들아. 어 없네. 여기 좋다. 여기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100% 있어. 여기 잡고 있어 이렇게. 잡았다. 우와 잡았다. 야 물고기 잡았어. 에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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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. 물고기. 몇 마리 많아. 많아 많아. 아이고. 하면 엄청 많이 잡지. 자. 자. 오늘의 첫 번째. 첫 번째 물고기. 자. 우와. 자. 이거 봐. 이거 봐. 우와. 미꾸라지 같은 거야. 미꾸라지. 이거 확실하게. 무슨. 어. 무슨 미꾸라지인지 모르겠네. 세코미꾸레인가. 이거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. 댓글 좀 달아주세요. 물고기 잡았다. 또 잡아보자. 형아야. 어. 한 마리. 어. 어 이쪽? 여기 아주 좋아 보이는데? 막고 있어 내가 저 위에서부터 야 니가 위에서부터 내려와라 저기에서 막 풀 밟으면서 여기까지 내려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막고 있을게 풀 밟으면서 그렇지 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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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왜향 꽝이에요 이쪽에서도 굉장히 알 것 같은데 어 작은 물고기도 엄청 많다 들어갈까 모르겠다 짜란 꽝이에요 속 움직이만 가득가득 어 여기 돌모덱이 있는데 괜찮아 보이는데? 돌멩이는 겁나게 들게 아 큰다 이것들아 나와라 장어 나와 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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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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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 잡았다 잡았다 아 바지 다 튀기잖아 아니 옷은 옷을 바꿔 입을 거야 또 잡았어 잡았어 야호 잡았어 아까보다 훨씬 많아 몇 마리 잡았는지 이번엔 엄청 커 자 볼까 우와 이거 봐 자 돌고기 돌고기 아 너나 거기 잡아서 너나 잡아 어떡해 잡아 잡아서 너 돌고기 돌고기 세 마리 무슨 벌레야 오오오오오 오 넘어질 뻔했어 자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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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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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물고기 뜬다 내려가라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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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자 들어와 한 마리 한 마리밖에 없네 그치 일단 담아놔 잘 잡아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돌틈이 바로 매기구멍입니다 돌틈을 손에 넣어서 딱 보면 매기가 오오오오 없네 근데 돌틈에 보면 매기구멍이 있어요 여기 매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아 올챙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올챙이 저 위로 한번 올라가보자 저기 자 저 위쯤에 보가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볼게요 왠지 저기 물고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자 도착했습니다 어우 좋아보여요 여기 여기 지금 물고기 엄청 많거든요 여기서 한번 족대질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돌멩이가 너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adt både 돌사이로 땅바닥에 딱 붙어야돼 그물이 이런식으로 땅바닥에 딱 붙어야돼 아예 뜨면 안 돼요 내가 이쪽으로 몰아볼게 봘텐데 한번 열어봐 들어갔나 오호오오 choo 들어오네 어떤 놈들인가 한번 볼게요 도착했어요 아 돌고기 돌고기랑 미끄러지네 아까 잡았던 애 얘가 돌고기고 얘가 미끄러지 넣어봐 이렇게 손으로 대가리 잡고 아 물었어 이 새끼 입을 깨물었어 오 이 새끼 공격적이네 문거야 뭐야? 문거야? 물기도 하나 이거? 일로와봐 입 있어? 미끄러지같아 막 무는것처럼 아 빨아들리네 돌고기 꼬리색이 지금 주황색이잖아 이게 이제 산란기라서 이렇게 주황색인거야 돌고기 넣어줄게요 얘도 다시 간다 여기 많아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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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마을로 빠져나가면 됐어? 오케이 저기서부터 뭐라고 할거야? 들어가는거 보여? 없어? 제발 해 없죠 우와 나무 엄청 커 우와 진짜 크다 이거 무슨 나무지? 우와 오늘은 날 추워서 사람들이 없네 안그러면 사람들이 많을텐데 엄청 넓이 좋잖아 이쁘다 그러니까 천천히 죽거든 바로 한 방에 안 죽어 엎붓이 담가 놓은거 보겠습니다 자 꺼내봐 자 물고기 하나도 없어? 네 와 헐 헐 이거 물고기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원래 진짜? 이거 꽝인거 나 처음봤다 꽝꽝꽝 자 이제 물고기 놔주고 다음에 우리 보자 또 올라오는데 물고기 놔줘 형한테 던져 형한테 뿌려 형한테 뿌려 여기 있으면 죽어 물고기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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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놔줬다 차로 갖고가 차로 갖고가 차에다 나 차 뒤에다 옳지 가족들과 함께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구요 다음에는 또 다른 데 가서 더 재밌게 놀아볼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